내가 이래도 되나 싶다. 내 배려는 여기까지다, 권시연. 얼마나 맛있게. 나 진짜 배고파서, 나 치킨. 아, 치킨. 진짜 먹고 싶어서. 권시연 얘는 잘하고 있나몰라. 권시연 완전 왕따구만. 설마 내가 싸가지. 뚱, 너 죽을래? 내 이름이 싸가지냐? 됐고, 리허설 잘했어? 어. 아니. 망쳤구만. 야, 너 생방 때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. 정신 똑바로 처리한 말이야. 노력해 볼게. 야, 너 눈 밑에 뭐야? 눈화장 번진 거야? 야, 빨리 수정이나 해. 눈화장? 아, 그래. 그, 그 눈화장 수정하라고. 알겠다고. 아무튼 잘해. 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 할 거니까. 야, 나 떨려서 죽을 것 같아. 그냥. 응. 집에서 거울 보고 혼자 춤추고 노래한다고 생각해. 나도 첫 방 때 그렇게 하니까 긴장감이 훨씬 덜하더라. 노력해 볼게. 넌 국민요정 권시아야. 졸라 이쁜 권시아. 뭐가 무서워? 이쁜 권시아. 다 맛있네. 여기가 더 좋아하. 이쪽으로 눈화장 탐지.